정글쯔! 친구들, 나는 누굴까? 울음소리만 듣고 맞췄네. 내가 누구라고? 맞아! 난 고양이야. 고양이들은 몸이 아주 유연하지. 그리고 동작도 아주 부드러워. 우리 부드럽게 고양이의 허리 운동을 같이 해보자. 고양이처럼 네 발로 먼저 준비해볼 거야. 엉덩이가 땅에 닿지 않도록 위로 쭉 올려주고 허리를 하늘로 가도록 쭉 올려볼 거야. 이때 친구들, 너무 빠르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줘. 같이 한번 해볼까? 준비 시작! 야옹! 어우, 친구들 잘하는데? 자, 이번엔 배꼽이 땅으로 가도록. 후! 팔이 구부러지지 않게 조심해줘. 자, 다시! 등이 하늘로 가도록 쭉! 배꼽이 땅으로 가도록 쭉! 야옹! 귀여운 아기 고양이들 아주아주 잘했어. 오늘 이 정글찜과 함께한 고양이 운동을 몇 번 하면 좋을까? 야옹! 몇 번 하지? 보라고? 세 번? 좋아! 세 번 하자! 야옹! 고기야!